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절하다. 2. 부적절하다. 3. 잘 모르겠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이란 말 듣자마자 배윤창 소장님 와! 하셨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좀. 그러니까시죠.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위부터 짚어주셔야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올랐습니다. 오르게 된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뷰는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지난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6.4%로 직전조사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0.8%로 직전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3%포인트 오르고 3%포인트 내리고 이게 리얼미터 조사고요. 지난주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이건 자체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62%인데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뭔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조사 방법이 달라서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고 여기 갤럽건 전화면접 조사거든요. 조사 방식이 다른데 ARS 쪽이 조금 이전에도 계속 조금씩 높았어요. 약간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그랬군요. 두 개 결과 수치에 차이는 있는데 긍정평가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포이긴 하지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올라갔네요. 이 소장님 이게 공교로 온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이후에 지지율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인과관계는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거는 도스태핑 중단을 선호했던 갤럽 조사에서 그 문항을 했었는데 그때 중단해야 된다고 한 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53%였어요. 60대 이상 층이 59%여서 그동안 이 도스태핑 자체를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올라간 층을 보면 중도층이거든요. 보수층은 0.9%포인트밖에 상승 안 했고 중도층이 3.1%포인트여서 도스태핑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살짝 상승했다. 이거는 조금 인과관계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그래도 원인을 찾자면 대통령 기사가 부정적인 게 어쨌든 MBC 전형기를 둘러싼 그 논란이 조금 사라졌다.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국정조사 합의한 부분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 합의요. 저는 그래도 도스태핑을 중단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8월 조사하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이번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2%가 도스태핑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53% 절반 이상이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것은 중도층은 더 높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행 지지율에는 도스태핑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도스태핑을 지속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중도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올라가야 되겠죠. 국정조사는 국민의힘과 더 관련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논란이 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도스태핑을 안 한 것이 대통령의 시절에 도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일시적으로 상승한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스태핑이라는 게 그동안 논란이 됐었지만 이걸 계속 끝까지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보 전달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리고 싶은 걸 못 알리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따가 저희가 분석할 관저 만찬 이런 데서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이 지금 잘하고 있다.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MBC하고도 관련해서 그렇고 그렇다면 저는 보온스태핑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분은 두 분의 의견이고요. 분석의 어떤 전문가의 소견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이제 월드컵이 지금 한창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면 대개 올림픽, 월드컵,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뭔가 구민적 결집이 나타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향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호재 요인이에요. 월드컵이나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호재 요인인데 지금 이제 국정도사라는 이태원 12구 참사라는 국정도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밝은 그런 응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개최국이었다면 조금 더 상승 요인은 있었을 것 같아요. 개최국도 아니다. 그렇다더라도 저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시선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지율이 강후병 사태 때문에 주저앉아였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게 박태환 선수였거든요. 박태환 선수가 나와서 박태환, 박태환!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돼서 30%대로 올라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환경이 만들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논란되는 상황들,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걸 좀 시선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선 분산, 상세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론 뉴스 중에서 대통령실 관련해서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것이 관저 회동으로 보이는데요. 관저 입주한 윤석열 대통령, 소위 집들이 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소위 윤핵관 인사들을 따로 관저로 불러서 잇따라 만찬 회동을 해왔는데 이소영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지금 이 관저 회동이 사실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벌써 이 이슈가 구문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석을 했는데 분석 기간은 11월 20일에서 28일까지고요. 분석툴은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툴인 썸트렌드를 이용했습니다. 언급량은 289건이었는데요. 이게 관저가 25일 날 만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급량이 그렇게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연관으로 보면 대통령이 1위고 2위가 주호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저 회동은 두 분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 이런 거는 좀 있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 금부정어를 보면요. 긍정 비중이 42.4, 부정 비중이 49.5로서 긍정 비중이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정치 이슈로서는 상당히 높은 거네요?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어로는 포옹, 격려, 화기애, 힘을 싣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어로는 고생이 많다, 갈등, 불통, 불만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키워드와 긍부정어를 보면 이런데 사실 이제 그 기사들, 긍부정어를 담고 있는 그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주제들이 이렇게 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으니까 좀 주요한 의제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사의 내용들은 맥주, 땅콩, 다섯시 기사, 동백아가씨 이런 약간 가십성이면서 좀 지역적인 내용들이 기사를 거의 대부분 차질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벌써 지금 여당과 대통령은 속년잔치로 들어갔나 이렇게 좀 인식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정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이제 바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 이걸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계속 영향을 줄 이슈는 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난 감소 연관어가 어떤 주제가 아니라 포옹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심, 주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조영원의 대표의 마음 이른바 윤심 일치하는 그런 튜닝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련된 댓글들이나 또는 링크를 보면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보면 주로 이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냥 3시간, 10분 관저 만찬을 했다. 그런데 이 만찬 이후에 보면 주호영 원대 대표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강경하게 반대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주제들 특히 이제 이 참사와 관련된 감성 연관들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작 여기서 이제 지도부 모임이 있었으면 이태원 12구 참사나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치시키는 데 더 큰 작용이 되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현재 비대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 간의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갈등 관저 정치가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옹의 효과가 약간 2, 3일은 지속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뒤덮는 관저 만찬이 윤회관이 먼저였다. 이 기사가 또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게 또 사라지고 새로운 이슈로 그냥 또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 자체가 굉장히 빠른 이슈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 모두 이제 12구 참사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국민적 관심은 이 참사 진상규명 제대로 되는 거냐 있고요. 국회에서는 어쨌든 여야가 극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야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 해임 건의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에 빠지겠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국정조사에 대해서. 네. 국정조사를 해봤는데요. 언급량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3만 1,860건으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관으로는 민주당이 1위, 국민의힘이 2위. 그래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두 당이 1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정어 비율이 역시 높아요. 이게 82.4%로 부정어 비율이 높은데 이 부정어 비율이 높은 거는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금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여야 모두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부정어에 반대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다는 아무래도 반대 명단 여기에 좀 뉴스에 초점이 많이 모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내용의 반대.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또 이슈도 상당히 있어서 향후에 이게 좀 빨리 보이콧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 빅데이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국정조사 내용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착수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연화는 이상민 장관의 건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연관어 분석에서는 빅데이트에서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성연관어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감성연관어에서는 참사라는 연관어만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하게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해소될 수 있을까 원인이 규명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더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빅데이트 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은 뭔가 해결될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상민 장관의 거치인데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의 거치는 아닐 것 같아. 이걸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거치와 관련된 문제의견은 아닐 거야. 이런 인식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연관어에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상민, 주호영, 이재명, 윤석열. 그러니까 이 4분이 지금 현재 전국에 키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론은 과연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를 하는 민주당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 국정조사 빠지겠어라는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여론조사상 나온 자료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했던 여론조사들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상으로는요? 그런데 빅데이터상으로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부정어가 높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여론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안에도 담겨있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손더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정감성 추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그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의 극부정 추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청조사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국회가 혹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야 간에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게 되긴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월드컵, 우리 포르투갈전 남겨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갤럽이 지난주 22일부터 24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을 보기로 넣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정당 하나만 놓고 100%로 해서 호감, 비호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 분석한 건데 만약에 카타르 국회 월드컵이 있다면 몇 등 할까? 했더니 지금 100점 만점에 100% 비율이니까요. 민주당 32%, 국민의힘, 이거는 100% 기준입니다. 국민의힘 28%, 정의당 23%. 사실상 이게 조별내선, 아시아 예선도 통과하기 힘듭니다. 다 낙제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가 뭘 알아야 되냐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표창원진행정 앵커 계속 두사라실 텐데 또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의회가 굉장히 폄하될 거야. 국민들로부터 인정 못 받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그 질문 하나로 정당을 측정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변별력 있게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 이 평가를 해보니까 3분의 1인 33%를 넘기는 정당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회가 이런 표현을 과할 수는 있습니다. 조규성보다 못하다. 그건 당연하죠. 관저회동 아까 빅데이터 분석한 거에 보면 긍정어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여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관계의 어떤 원활함도 있지만 민주당, 야당과의 어떤 소통 이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어도 거의 50% 가까이 나오거든요. 정치력이 대통령께서 먼저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제 하나가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본부장관 자택 찾아가고 주거침으로 고발당한 부분이죠.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제가 이걸 더 탐사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안 나와요. 의미 있게 언급량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더 탐사 대표 기자이신 강진구라는 이름을 넣어서 했습니다. 언급량 6,181건으로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연관어를 보면 상당히 이게 좀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할까요? 일단 1위는 기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김의겸, 첼리스트, 이세창, 거짓말, 돈벌이, 박지연, 술, 의원 이런 식으로 지금 청담동 술자리라는 그 이슈에 지금 다 몰입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정어는 64.2%로 사실 이게 그래서 탐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요. 부정어 핵심은 설레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설레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도탐사로 넣었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크롤링에서 엔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을 수는 있는데 빅데이터도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 다르지 않은 것이 결국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검출되거나 도출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분히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사실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라는 게 있었다면 또 반응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확인이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검증과 팩트체크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에 대한 후속 보도가 좀 명확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와서 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소장님, 화물연대 파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여기도 지금 언급량이 8,442건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연관어를 보면 일단은 파업이 1위고요. 그다음에 정부, 면허, 면허정지 이게 나와 있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은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마카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에 법화 사용 관련해서 오마카세라는 음식 주망장 요리가 지금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연관으로 그게 나와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지 않나요? 따라와서 이 이슈에. 여기에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국토부 사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류 안전운임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면허정지를 지금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긍부정허 비율을 보면 부정허가 78.9%, 긍정허가 18.4%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 조정과 합의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하고 지금 적용분목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전운임제는 지금 3년 연장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지금 시멘트와 컨테이너스는 두 개인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 한물자동차법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가야 될 내용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현장 조정도 있고 또 사회 합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거죠. 이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이거를 냈냐. 결국 지지율과 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갈등 이슈를 잘 관리할 경우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이슈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연관어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잡히거든요. 대통령은 좀 이런 이슈에서 약간 빠지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지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지금 6대3 구조로 부정평가가 60% 이상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 이슈는 조금 장관이나 부처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배 소장님. 글쎄요. 일단 우리 국민들 중에 강경 대응, 복과 원칙, 노조에 대한 어떤 강한 대응을 좋아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자면 일정한 합의나 조정 과정을 거쳤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 이게 2018년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2020년부터 실시돼서 21년, 22년, 올해 3년 올해 말로 그게 되는 거라면 저도 여기서 조정이나 협의를 좀 충분히 했다. 사전적인 정지작업 같은 경우.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좀 더 연장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때 공건역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도스태핑 안에서 올라와 있는 중도층이 이거 보고서 달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면허 정지가 3, 4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생계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거거든요. 중도층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 사전에 드렸었는데 그 답이 나왔습니다. 1번 적절하다 3.5 대 2번 부적절하다 6.5 업무 게시 명령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이에도 우세하네요.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윤형 소장님. 6444번 적절하다 생각한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724번께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책이고 신용경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실물과 금융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 효과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더 큰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소장님은 부적절하다는 답. 업무 게시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6036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법으로만 하려는 검사주의 사고방식에 한심화하기까지 보입니다. 3620님도 업무 게시 명령이 부적절한데 대화나 소통도 없이 명령부터 내린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어디 있나요. 자유를 그렇게 떠들고 소통하겠다고 하시더니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지. 9332님도 업무 게시 명령이 부적절하다. 정부가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찍어 누르면 다인가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 날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